네 안녕하십니까 83번째 뉴스 기사 내용을 우선 핵심 내용을 듣고 전체 내용도 읽고 그 다음에 핵심 어휘 표현을 가지고 쓰고 영작하고 말로 표현해 보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오늘 기사 내용은 또 역시 이 코로나가 저희한테 가져다 준 내용과 관련이 있는데요. 여기 그림을 보시면 이 대법원 미국 그쪽에 그리고 그 앞에 커다란 전화기 이 전화는 UFO 같이 생겼네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이거는 되게 컨퍼런스 콜 할 때 여러 사람이 통화할 때 쓰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시스템을 반드시 이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동안 여러가지 대법원 Supreme Court에서 다루는 어떤 그런 것들은 헌법과 관련된 좀 굵직굵직한 케이스만 다루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로 이렇게 사람을 만나서 뭐 그 케이스에 관련된 사람들끼리 어떤 내용을 논쟁 그런 것들을 뭐 듣고 했는데 그 저스티스 들이요. 근데 이거를 이제 전화로 또 5월부터는 듣는다고 해요. 그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래서 그것과 관계된 내용이니까 전체 기사 한번 오셔가지고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관련된 핵심 내용, 내용 같이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lled the decision to use telephones a giant leap forward for a place that sticks to tradition. But she noted that hearing arguments on the phone is somewhat backward given how much of the country and other courts are now using video conferencing. 네 정말 그렇지 않을 수가 없겠죠. 전 세계에서 이미 다들 하고 있는 걸 미국에서는 나름대로 제일 세계에서 선중국이 다 잘났다 하는 나라에서 이제서 이런 거를 고려하고 있다 하니. 반드시 그게 기술력이 부족해서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간에 좀 재밌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핵심 단어, 표현, 빈칸 도스니까요. 빈칸에 주의하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lled the decision to use telephones a giant leap forward for a place that sticks to tradition. But she noted that hearing arguments on the phone is somewhat backward given how much of the country and other courts are now using video conferencing. 네 같이 한번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쉬는 누가 됐든 간에 저도 지금 전체 내용을 기억을 못하니까는 She called the decision. 그래서 어떤 결정입니까? To use telephones. 이 전화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을 She called the decision. 그거를 뭐라고 불렀다구요? A giant leap forward. So leap forward는 leap가 이제 명사도 되고 동사도 되구요. 그래서 점프하는 거잖아요. 그쵸? 그 forward는 앞방향으로 점프하는 것. 그리고 또 명사로 쓰였을 때는 말 그대로 전진, 진보, 약진. 그래서 앞으로 나가는 약진. 그래서 대개 great leap forward, giant leap forward, leap leap forward. leap forward 하면은 큰 약진, 빠른 발전, 전진 등으로 해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대법원에서 telephone, 전화를 사용해서 어떤 논거 주장들을 듣는 그 결정을 엄청난 큰 진보다 라고 불렀대요. For a place. 어떤 이 곳. 여기서 이 place라는 거는 장소죠. 어디? Supreme Court를 가리키는 겁니다. That sticks to. 그래서 stick to. Stick은 붙는 거잖아요. 그래서 stick to 하면은 to 뒤에 나온 것을 고수하다, 지키다, 따르다. That sticks to tradition. 즉, 대법원 같은 장소에서 어떤 장소? 이 전통을 고수하는, 지키고자 하는 장소에서 전화를 사용하기로 한 결정은 엄청난 도약, 발전, 진보라고 그녀는 말을 했습니다. But she noted that 그녀는 대절 뒤의 내용도 언급했습니다. 뭐라고? Hearing arguments. 그래서 arguments는 우리가 흔히 아는 말언쟁, 그런 것도 되겠지만, 여기서는 논거, 주장이죠. 법과 관련된. Hearing arguments on the phone. 전화로, 전화상으로 그런 논쟁을 듣는 것은. Is somewhat. 어느 정도. Backward. 그래서 backward는 좀 낙후된. 그렇죠? 발전이 더딘, 퇴보하는. Given. Given은 이제 전치사죠. 실제로. Given 뒤에 나온 내용을 고려했을 때, 전화로 그런 논거를 듣는 것은, 어느 정도는 퇴보적인, 좀 발전이 더딘, 낙후된 것이다고, noted, 언급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고려했을 때요? How much of the country and other courts? 나라와 또는 다른 법원, 그런 재판소 같은 데들에서 얼만큼이나, now using video conferencing, 그래서 화상 통화를 하고 있다는 것을 고려했을 때, 즉, 뭐 다른 나라도 그럴 것이고, 미국도 그렇고, 또 심지어 다른 코트, 법원 그런, 그런 것. 그, 어, 에서, 코트에서, 법정에서 이미 비디오 컨퍼런싱이라는 흔해 빠진 기술을 쓰고 있다는 것을 고려해 봤을 때, Supreme Court 대법원에서, 겨우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전화로, 그런 논쟁, 논거, 주장들을 듣기로 한 결정은, 어느 정도는 좀 낙후된 그런 결정이 아닌가, 라고 언급을 했대요. 참 힘들죠? 이 법이라는 것을 다룬 사람들이, 기술력이 없어서도 아닌데, 그걸 아직까지도 유지하고, 이제서야 이제 바꾼다는 게, 참 어떻게 보면 보수가 필요도 하지만, 때로는 많은 발목을, 여러 가지에 있어서의 발목을 잡는 역할, 또 하는 것 같습니다. 전체 내용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꼭 한번 읽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으세요. 오셔서 확인하시고, MP3도 받고, 듣는 연습 잊지 마시고, 오늘 했던 특기 연습 외에 다른 기사 내용, 다들 있으니까 확인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빈칸에 있었던 핵심 어휘, 그 다음에 표현, 영작 연습 4개씩 올라가니까, 오셔서 영작 해보시고, 모범 답안 참고하시고, 전체 내용 한 곳에서 볼 수 있는 서머리도 클릭해서 연습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유튜브 구독 잊지 마시고, 제 사이트 가입하신 후, 가입하신 아이디, 그 다음에 이메일을 저한테 보내주시면, 등급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재미있는 기사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